일본어 초반, 들어갑니다.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개화하는 일본어 주치의 독터 요미입니다. 오늘은요, 이 편을 같이 배워볼까요? 서서 오기 싫어서 일찍 출근했어요.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그게 한 5분, 10분 정도 다고 있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. 일본도 전철 안에 엄청 사람이 많죠? 자, 이런 상황 일본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닿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早めに 출근しました. 닿っている, 닿츠가 서다 라는 뜻이고요. 닿っている을 붙이면 서 있다. 닿っているのが 서 있는 게 嫌なので嫌だ 싫다 싫어요. 嫌なので는 이유라든가 원인을 말할 때 붙여주면 돼요. 싫어서 싫으니까 早めに早い! 라는 말 다들 아시죠? 早めに早い! 라든가 이르다 라는 뜻인데요. 거기에다가 매가 붙어 있어요. 매가 붙으면 완전히 빠르거나 이른 게 아니라 약간 그런 편이다 라는 표현이에요. 조금 일찍?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? 이거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. 주문할 때도 그렇고요. 少しカラメでお願いします 약간 매운맛으로 부탁합니다. カラメ め める 붙이면 돼요. シュキンしました 이거 출근했습니다. 라는 뜻입니다. 자,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 말해볼게요. 닿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 早めにシュキンしました 닿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 早めにシュキンしました 닿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 早めにシュキンしました 닿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 早めにシュキンしました 네 자,治療を終了하겠습니다. みなさん、お大事にー!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. 닿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 早めにシュキンしました 立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 早めに出勤しました 立っているのが嫌なので 早めにシュキンしました aspir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